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. 2014 아침 음악회 그 남자의 초대 오보의 연주회가 평촌아트홀에서 4월 8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. 베토벤의 두 대의 오보의와 잉글리시 호른을 위한 삼중주곡, 폴 샘필드의 카페뮤직 등이 연주되는데요. 윤민규, 김수현 등 최고의 오보의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피아니스트 김용배 교수의 깊이 있는 선곡과 해설이 더해질 이번 공연이 오보의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